캘리포니아주 경제가 언제쯤이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전문가들은 최소한 3년이 지난 오는 2023년쯤은 돼야 경제가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UCL의 앤더슨 경제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제는 오는 2023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V자 형태로 가파른 경기 회복은 어렵다는 겁니다. 데이빗 슐먼 수석 경제학자는 지난 분기 국내 총생산량 GDP가 지난해에 비해 42%나 하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실업률도 2022년이 돼야 6.8%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려 256만 개의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나이키 문양 형태의 아주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캘리포니아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업과 소매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점도 완만한 회복세의 근거가 됐습니다. 제리 니클스버그 앤더슨 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체 실업률의 50%가 관광산업 분야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낙관론도 나왔습니다. 주택 건설 분야는 저금리와 주택 수요가 지속되면서 비교적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건설은 9만 4천여 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